자 23번입니다. 인권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 되어 있어요. 인권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가 보통 4가지 얘기하는데 보, 천, 항, 불 해가지고 외우는 경우도 있고 근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보면서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근데 일단 이거 4가지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인간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보편성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보. 두 번째는 천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자연스럽게 부여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부인권 얘기해요. 그래서 천부성 얘기하는 겁니다. 천부성.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항. 뭐냐면 항구적이죠. 즉 내가 죽을 때까지 일단 항구적이고 네 번째는 불. 뭡니까? 불과 침. 누가 다 남들이 내 인권을 침해할 수 없어요. 남들이 내 인권을 침해할 수 없듯이 나도 뭡니까?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4가지가 대표적인 특징에 해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 그냥 솔직히 외울 필요보다는 개념 가지고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죠? 음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편성.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되죠? 폐쇄성. 아니죠.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틀렸죠? 천부성. 하늘이 부여한 거 되죠? 불과 침.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정답 되는 거는 2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실현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즉 지속가능한 발전이죠. 그죠? 그럼 지속가능한 발전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속가능한 발전 그러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생태계의 복원능력 범위 내에서의 발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태계의 복원능력 범위 내에서의 개발. 이런 것들 우리가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얘기해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석유나 아니면 석탄 같은 게 고갈자원이라고 하잖아요. 고갈자원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고갈자원이라기보다는 재생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재생속도하고 사용속도를 가지고 구분을 하면 좀 편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즉 재생속도보다 사용속도가 빠르다 이러면 생태계의 복원능력 범위를 벗어난 발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그러면 이게 아니고 이게 돼야 되겠죠. 즉 재생속도보다는 사용속도가 느려야 되겠죠. 그럼 재생속도보다 사용속도가 느리게 하려니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자원을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 될 수 있고 그 다음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거 이런 것들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일단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관계가 있고요.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추구한다. 이것도 역시 되겠죠. 그 다음에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협력계책이 이것도 되죠. 자연의 자정님을 넘어서는 넘어서면 안 되죠. 좀 전에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잘 따라오셨어요. 마지막 문제 볼게요. 자 비학생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 간의 문제는 힘의 논리로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어. 힘의 논리. 힘의 논리요. 그랬더니 아니야 국가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 대화를 통해서. 이거 국제관계 이론입니다. 국제관계 이론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조금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접근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성주의 있고요. 이성적으로 적립한 이상주의군요. 이상주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현실주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성주의 있어요. 만약에 사회문화 쪽을 나중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개념 공부할 때 사회문화 쪽에 대한 것도 좀 설명을 해줄 건데 그걸 설명을 좀 들었다 그러면 이쪽은 약간 거시적 방법에서 접근하는 거고 이건 미시적 방법에서 접근하는 거다.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는데 지금 문제풀이 설명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요. 이상주의 같은 경우는 주로 뭐냐면 약간 성선의 입장입니다. 성선의 입장이고 사회구조나 제도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평화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 이상주의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래서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국제법이나 또는 기구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국제법이나 국제기구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게 하는 거. 왜?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있으니까 국가도 결국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반면 현실주의는 그게 아닙니다.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국가관계는 힘을 놀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힘을 놀리기 때문에 아무리 대화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조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파괴하면 끝이니까요. 그 다음 국제기구가 있다 하더라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현실주의 입장입니다. 그럼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일단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국제기구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법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실주의는 뭐냐면 일단 국가의 이익이 가장 중요해요. 그럼 이런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자국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의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거는 국가 간의 동맹을 통해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현실주의 입장입니다. 자 됐죠? 이상주의는 아까 얘기했죠? 뭡니까? 국제법이나 조약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현실주의는 국제법과 조약은 가지고 안 되고 국제관계는 결국 국가 간의 힘에 의해서 즉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힘 간의 세력 균형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구성주의는 이거는 개별 국가 보는 거예요. 개별 국가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국가는 여기서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국가는 전쟁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 국가가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게 구성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국가 간 분쟁의 힘의 논리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뭡니까? 현실주의 입장이죠. 반면에 국가 간 대화로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이상주의 입장이죠. 자 그러면 비학생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일단 한씩 볼게요.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이거 이상주의 얘기할 수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상호협력을 통해 평화적 관계를 유지한다. 가능하죠. 국제기구의 조정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 국제기구나 법 인정한다고 그랬죠. 되죠. 힘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핵 보유국 지금 힘의 우위라고 했죠. 힘의 논리로 설명하는 거. 현실주의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틀렸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25번까지 문제가 풀었어요. 문제를 풀었는데 전반적으로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몇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개념 공부할 때 충분하게 기본적인 그런 개념들하고 거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이해하면서 공부하신다면 나중에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